유튜브 친구들 안녕 나는 bj 김태칸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 카트라이더 카르플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중국 카트 카르플 들어온 이유는요 제가 오늘 8월 8일 토요일 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중국 카트 카르플로 파라곤 뽑기를 한번 도전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일단 라이센스 중국 카트 카르플 라이센스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이렇게 저에게 시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방 시청자 대빵 b.i.k.i. bk 성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큰절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8월 8일 토요일 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중국 카트 카르플 파라곤 뽑기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또 이거 이거 또한 bk 형님께서 도와주셨고요 제가 중국 카트 카르플은 사실 들어가는 방법조차 몰랐어요 근데 bk 형님께서 중국 현지인 지인분을 통해서 가입까지 하고 결제까지 하고 뭐 아무튼 되게 복잡해 이게 하는 방법이 그지? 아 대단합니다 형님 존경하구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일단 먼저 라이센스부터 오늘 들어온 김에 한번 클리어까지 해보고 여러분들 뽑기는 오늘 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가보겠습니다 일단 라이센스 도전 가시죠 도전! 가기 전에 잠시만요 아 키가 이상해 키 세팅 좀 아 설마 잃고만에 묶일까 얘들아 클라스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는 실력 많이 늘었거든 옛날에 김태칸이 아니다 얘들아 어? 아 잠깐만요 도전 안 해쳤지 얘들아 어 이거 재경기 아 잠시만요 어색하네 잠깐만요 자 도전이라 했습니다 도전! 형님들 사실 일부러 안 깬 겁니다 일부러는 못 깨는 모습 보여드릴 거지 호잇! 호잇! 어 뭔가 느낌 기뭇띠에 좋습니다 잘 가고 클리어! 시쭉 찍 자 이렇게 해서 태칸스일 때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바로 클리어 이 디즈니가 좀 확실히 제가 카르플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또 싶었어 그 카르플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확실히 고개가 좀 잘 꺾여 이렇게 못알려도 깰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에로우는 이제 뭐 쉽기 때문에 오날 김태칸이 알겠어 아 이건 말이야 실수해도 큰 실수 아니면은 힘은 싹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 차가 지금 우리나라의 아틸라스보다 좋으려나 이 차가 그거 하면 그게 궁금하네 이 차도 물론 파라곤의 일대장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파라곤 달라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기록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못 달렸는데도 빠르네요 아 점프 들리가 안 됐어 이래 못 달려도 깰 수 있어요 이거는 아 옛날에 진짜 팬더 시절 때 처음에 할 때 생각난다 그치? 저 옛날에 처음에 팬더 가지고 진짜 이거 깬다고 이렇게 고생했거든요 진짜로 지금은 깨고 나니까 쉽네요 아 아 잠깐만 이건 못 깨겠는데 어 잠깐만 틀렸네 너무 큰데 실수나 어 이래도 깨겠다 아hum 아 아스라스라게 깨줘야지 특한스럽지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에론라이센스까지 클리어를 해봤고 아까 제가 파라곤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들 파라곤 부키는 오늘 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부키가도록 하겠습니다 파라군 보이시죠 여기? 요렇게 생겼어요 와 개간지 빙고를 뽑아야 되거든요 근데 뽑으려면 대충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써야 된다네요 그래서 이거 빙고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는지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종고카드는 황금마차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파라군 나오기 전에는 황금마차가 1대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보시면 막 띠다닌 배치도 있고 다오도 있고 띠라이더라고 하죠 띠용도 있고 황금마차 보이시죠? 황금마차도 있습니다 황금마차가 이거 왕관인 표시가 돼요 개간지 한국 카르풀도 이렇게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고 좀 카르풀하면서 요즘에 좀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제 실력을 늘려야 되는 입장이라서 연습을 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실력을 많이 늘려가지고 여러분들 재미난 모습과 개짜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밤에 파라군 꼭 뽑아보도록 하고요 영상은 여기까지 너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... 빠... 아까inkle... 너무 많아... 너무 좋음... 너무 좋아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주 좋은데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요 prop전에 이제 이번 주연은 여러분이